2만 킬로가 되가지고 다시 정비를 이제 시작해요 100위가 0.18 인데 빡빡해 날라 붙었어 흡기는 지금 약간 풀러서 좀 잘 들어가요 이것은 기존의 것을 떼어낸건데 깨끗해요 그냥 써도 상관없겠어 눌러붙지도 않았고 나중에 세면 그때 가서 어차피 이것은 만 킬로마다 퇴치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교체하던지 제가 이게 만 킬로 못해서 교체한건데 멀쩡하네 이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. 다음에 해야지 뭐. 엔진오일도 지금 다음에 기초해야 돼. 너무 늦어 시간이 지금.